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단무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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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고춧가루 고추 스파이프 고추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삭아삭 모르겠어요 이제 맛을 보면서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먹어볼까요?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더 맛있음 소금을 넣어볼까? 막듭한 양념을 넣어 줬어요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을 넣어주고 소금을 넣은 후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을 넣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고춧가루 닭다리 핫도그 phenomena